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의 노동계국과 인민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번서를 편향없이 곧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침과 방도,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김일성주의를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곧바른 길을 따라 빨리 투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최고의 강의인 온사회 김일성주의화를 튼튼히 틀어주고 나가야 하며 혁명위협의 종적 승리를 위해서 적극 힘써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글자막 by 김일성주